그럼 이번에는 대선 투표에 돌입한 미국 현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알버 통신원 네, 워싱턴입니다. 자, 미국 대통령을 뽑는 긴 레이스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물론 당선자를 알기에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워싱턴도 잠시 후에 투표가 시작되죠.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? 네, 미국은 각 주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곳 버지니아를 비롯한 워싱턴 수도권 지역은 잠시 후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. 투표 마감 시간은 저녁 7시인데요. 지금은 투표소 밖에 민주당과 공화당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만이 유권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앞서서 이제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무엇보다도 미국민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두려움도 느껴지고 직접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열기가 어떻습니까? 대단합니까? 지난 대선과 비슷하게? 글쎄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올해 미 대선 분위기는 지난 2020년 때보다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.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는 각 가정집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이 수도 없이 꽂혀 있었는데요.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유권자들은 그만큼 누구를 뽑아야 할지 선뜻 결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. 제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.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웃집의 미국인 초등학교 교사는 해리슨 후보도 그리고 트럼프 후보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 후발 주자인 해리슨은 검증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하다는 것이죠. 마음속 후보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미국 내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희도 이제 모이면 누가 당선될까 이렇게 예측을 하곤 하는데 누가 더 좋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누가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까? 네 최근에 제가 만난 미국인들에게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고 예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거가 끝난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. 무엇보다 선거가 끝난 뒤 일어날지 모를 폭력 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특히 트럼프 후보가 낙산할 경우 이에 반발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. 이와 관련해서 미국 CNN 방송이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말쯤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유권자 1,704명 가운데 70%가 말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승복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조차 지난 2021년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의회의사당 점거 폭동과 같은 소동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역할을 주요.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.